제자리 B스텝은 명칭 그대로 여성이랑 같은 라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성을 등지고 등지고 여러가지 휘겨가 있겠지만 등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휘겨보고 제자리 B스텝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도 가능하겠지만 사이사이에 한두 스텝 정도만 사용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스텝을 제자리 B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